아 나 죽었어요 누나 이거 살리지마 살리지마 이거 뭐 하루종일 누나? 아 근데 2명 기준 시켰어 2킬이야 2킬 아 이거 못 살릴텐데 아냐 저 위에있는 애 살릴 수 있어요 여기 프라이버 1킬 2킬 3킬 4킬 5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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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킬 6킬 5킬 6킬 아 오케오케 자기장 보고 제가 움직이게 한나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방금도 그쪽 살리려다가 죽었거든요 길리랑 그루잔 먹고 자리도 X같은데 개할재 양사방이 다 보이는데 찾아오고 있어가지고 우리 근데 어디가요? 야스나가 돼 여기서 차타고 아 야스나? 오케이 근데 좀 늦을 것 같은데 네 어 차있다 팔각장 앞에 성태님 일로 여기 차있다 아 오케 파울이 갈게 저 뒤에 거기 뭐냐 뒤에 버기 타고 갈게요 버기 저 버기 타고 갈게요 버기 아 오케오케 아 나 오토바이 있네 오토바이 타고 가 오토바이 가 훨씬 빨리 아 똥조홍씨 형님 오토바이 타시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어있는 죽어있는데 1일어도 로조개도 많이 내렸겠지 애들? 네 로조개도 많이 내렸겠지 애들? 로조개도 많이 내렸겠지 애들? 네 로조개도 많이 내렸다 넹 nothin' 쟤네 넵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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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카오팔 있으면 내가 정확히 보는데 원 줄어든단지 근데 종룡님 아직도 살아계시네 그냥 혼자 가만히 똥간에 똥간에 가만히 있는거지 아 미안해 판 다할거 다했어요 쫄플의 대마왕이야 그냥 지금 그래 곧 준비실거 같은데 차는 있어요 거기에 있으면 지금 뛰고 있겠어요 원 원 요쪽이네요 곧 가시겠네요 아니 걱정마요 내 킴 호구인줄 아시네 이거 뭐야 홀로 필요한가요 똥정 혹시 아 잠깐만 조용해주세요 지금 뭐다 막고 있거든요 어디지 기다려봐 그거 가만히 있어봐 우와 아 아 폭발 때문에 안보였어 일어나 있어봐 일어나 있어봐 진짜 좋긴 한데 없는데 있었어 나 쐈어 쟤 쪽방에서 컨테이너 쪽에서 일어나 안보여 좀 멀리서도 열렸는데 안 보여 봐봐 음 안보여 안보여 뭐야 카페를 안떨었어 카페 털었어요 거기 카페 털었어요 거기 가만히 숨어있다 레드전 때문에 혹시 보정기나 소연기 남는거 있어 AR인데 오케 오케 먹음 바로 드릴께요 오케이 아 킹 잡네 왜이렇게 잘 등겨 아니 코이컴 쓰라니까 왜 아 아 코이컴 오밀탄 여기 많은데 오케 저쪽 많아요 백..백십 아 오케 홀로 챙겨.. 아 나 있구나 홀로 안챙겨도 되겠다 홀로 버린다이 금방 홀로 오케이 잠시만 여기 한번 써보자 야 지상아 예예 굴리는거 어떻게 한다고 오른쪽 키를 눌러서 그 일단 핀을 뽑아요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어 그리고 우측 키를 아 아 오케오케오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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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시고 플레이하셨네 연막 스루탄 안 써 보여 아 헐 워 아 액창장님 백일계 미쳐 날따고 액창장님 고마워요 액창장님 고마워요 뭐 드림기나 이런건 많아요 주스 주스 두개 있어요 주스 두개 아 주스 두개 진통장게 성태님 일로와봐요 주스 오지게 많거든요 여기 저 주스 제꺼 좀 챙겨주세요 얘 지금 빨리 와야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어머 어머 저건 근처에 떨어졌어요? 저건 가야되 어디요 어디 저 어디 저 보입니까 저 일단 빨리 와와봐 오토바이 타고 차했거든요 오케이 오토바이 제가 도로에 세워놨어요 먼저 가세요 먼저 아 근데 저기 있겠다 지금 무조건 있는데 누님 저거 가 야 이거 맞지 않나? 없나? 네 뭐야 이게 바다야? 종.. 종... 종... 종기도 가진 맞아 쏴다 쏴 쏴 쏴 쏴 쏴 쏴 쏴دي 에이이이이 어딜 쏘는거야? 와 자기장 개좋아 자기장 개좋아 어디 어디가있지 이거? 어? 지방에 먹는게 낫지않나? 요분이랑 만나야되요 지금 아 저거는 똥종음씨 아직도 카밍이라고 여기서 픽점 채우고 갈까요? 저기 연료 많아요 저기? 저기 모르겠어요 이거 뭐야 저 없어요 이거 안써요? 네 저 안써요 이리와요 드림기 드림기 주스 빨리와요 저 주스 줘야되요 저 그쪽 드릴거 없어요 주스 하나도 없어요 형님들 주스를 못먹었어 아까 뚜껑 만든다고 7탄 조금만 주세요 7탄 7탄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자비하나도 드시고 아 뭐야 어 그 밑에 아 가방 바꿔야죠 정국씨 정국씨는 파밍하고 하난데 없으시 원래 혼자 있을 때는 파밍을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저 언덕에 방금 이상한거 맞는데? 벅이 서져있던데 저 언덕 어 여기 삼내가방 있네 게이득 아 이거 근데 연사로 쓰는거 존나 못썼거 같은데 이 느낌이네 와 찾았다 와 7탄 없어 와 이거 M살 먹은 7탄이 없어가지고 조금뻔 아 이거 칼퇴근을 두 번 했네 아니 연료 없다 연료 연료 만땅 채워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뭐에요 저거 두어가 아니여? 어디어디어디어디 아닌가 요 바로 건너편 저 반대편 S방향 차고집 똥종이씨 오세요 저희 먹을래요? 주스 드릴게요 저 먹을래요 저기 저 집요 지금? 네 자 여기 주스 좀 주고 저 주스 하나도 없어요 한개 더 줄게 이거 어 한곳인가봐요 주시는거 보니깐 아니 주스 많이 넣어 알겠어요 나 거기 타고 갈게요 주스 물어 그 앞에 한개 더 있네 먹고 있어요 가세요 먼저 저 집 갑니다 이건너 그 앞에 질 고고고고고 어 뭐야 아 소원세드 아냐 아냐 언덕 언덕 있어 조심해 이쁘다 스파이 어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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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율 없는데? 저거 어떻게 싸우지? 여기 여기 4배! 여기 4배! 정국아! 4배? 오케이 아 이거 레다 쓸걸 아 왜 이렇게 4배 주지요 4배 4배 2층에 4배 2층에 5탄 남는 사람 있어요? 저 144발밖에 없어요 물속으로 한 명 기어 들어 어? 1밖에야 지금 물속으로 몇 명 기어 올라올텐데 분명히 4배 1등을 한다고? 1등을 한다고? 1등을 한다고? 어? 이거 움직여야 돼 어디갈까요? 그냥 끝에 끝에 자기장 타자 이렇게 차 타자고 차 버리고 이제 자기장 타자고 지금 이렇게 대놓고 들어가자 싸운다 총 해봐 벌써 가요 그만 제가 이따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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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에 있다 W W W W 저기 뭐야? 저기 뭐야? 뛰는새끼 한명 어디? 아 오케이 기다려 보이지 쏴다 힐 뭐야 쏘는데? 뭘 쏘지? 왼쪽 왼쪽 나무 오케이 확인했어요 왼쪽 나무 나무 개피 자기장 밖이야 쟤네 어차피 와야돼 와야돼 저희 자기장 쪽으로 타서 기다리죠 하나 기절이다 아 뭐야 왼쪽이 쏜다 못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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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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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기절하니 죽었다 뒤에서 졌어요 저기 기억한다 기절하니 아까 뒤에 한마리 그 소음기 있었던 죽었나? 경기장 누님 가깝거든요 자기장 여기 여기 지금 3층짜리 건물에 있거든요 뭐 깐다 아인가 있다 3층 3층에 있어요 하나 저 3층 맞출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되게 되게 아 뭐야 뭐 거기서 보여요 지금 깔짝깔짝거리는 것만 보였는데 깔짝깔짝거리는 것만 보였는데 안보여 깔짝거리는 것만 보였는데 깔짝 오른쪽 오른쪽에 오른쪽 오른쪽 좀더 앞 왼쪽으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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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살래 못살래 뒤에 아까 걔 뒤에 아까 걔 아니야? 아니 뒤에 있는 애들 아 내가 못살래 내가 못살래 어딘지 잘 모르겠네 형 오른쪽으로 좀 틀어서 봐봐 어 오른쪽 쟤 아니야? 어디야 아니 없어 없어 어 아니야 제가 못살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 있다 아 저거 안쫄게요 안쫄게요 저가 능선 위에 올라갔거든요 3층짜리 건물에 있어요 오른쪽에 조심 잠시만요 옥상 옥상 아우씨 옥상 옥상 3명 기절하니 살리나 보다 12명 선풍기 소리 어우 날씨 사망했다 선풍기 소리 정우가 선풍기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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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못살릴던데? 아냐 저기 위에 있는 애 살릴 수 있어요 쟤네도 지금 살리고 있거든요? 괜찮아요 바로 왼쪽 위에 있어요? 네 봤어요 나무 뒤에 있는거 졸리세요? 계속 들어 누우시네 그냥 저기 뚝배기 내밀이잖아요 방금 아니 이거 피가 없어 피 먹어 오른쪽에도 있다 오른쪽 능선 오른쪽 능선 두마리 Poly Medical 하나들 지금 있거든요? yon 안에 왼쪽으로 돌아 아니면 성태형형 혼자 있지 말고 그 밑에 능선 있었어 오른쪽 거 어 와아 이걸 아이고 아까부라 아니 뭐 그쪽 그렇게 쏠렝하시면 그쪽 와 나이스 나이스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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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같아 집안에 집안에 하나 더 있어요 문 열었다 더블 배러 더블 배러 살리는거 봐줄게요 1층 1층 살려요 살린다 아니 그 불이패 하실 필요없어요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아니 아니 못살려 못살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셋이거든요 아니 포지션을 왜 그렇게 잡는거야 성태야 아니 아니 왜 포지가 그렇게 잡는거야 뭐 그래 죽기 딱 좋은 자리야 어? 와 진짜 센스 상 아 나 진짜 센스 와 자기장에 오는데 어떡하라고 보며 그 오른쪽으로 돌아야지 왜 직질하고 있어 와 죽기 딱 좋은 곳은 들어가버리래 그냥 양각잡히기 와 이거 진 상태가 여기서 나오네 그래 중앙으로 들어가버리네 와 부활 세번 받으셨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백맹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저 형 메르신줄 알았어요 딱정 잘쓰는 메르신줄 알았네 나 그 저 형 써덜한테 국가대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 나 하하하하 저 형 메르신을 부르셨네 이 형님 야 어떻게 2011년 최우수당 써덜한테 국가대표야 저 형이 오 와 백맹이형님 별풍선 300개 미션 감사합니다 우리 백맹이형님 다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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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듭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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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 그냥 원천 봉쇄를 하시네 그냥 날씨 한글자막 by 한효주